안녕하세요. 발성코치 가짓쌤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아래턱을 떨어뜨리고 작게 불러서 성대에 붙이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. 오늘은 성대에 붙이는 것에 덧붙여서 목 안을 확장시키고 호흡에 연결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포지션이 이렇게 적용한 포지션이 돼서 전하고요. 첫 번째는, extras. 웨스트 한국어, 그리고 그 목적이 유지되어 있죠.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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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서 뒤데로 미칠 뿐 바로 높은 그래를 볼게 센서 뒤데로 미칠 뿐